마셔요. 저만요? 그럼 뭐 잘못 드셨어요? 나 좀 도와줘요. 윤소씨랑 잘 될 수 있게 부탁 좀 해요. 어디 가는데? 상관없잖아요. 지금 얼마나 힘든데. 이대로 가면 나도 끝이야. 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? 술 드셨어요? 누가 술을 먹었다고 그래? 후우 보세요. 후우. 경찰청장 나오라고 그래. 정말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눈만 마주치면 뭔가 심장이 콩콩? 찌릿찌릿. 심장이 이상 있나? 상서병 사랑해.